이 황량한 땅은 어디요, 바시? 산산이 조각난 이 세계는 아웃랜드라고 합니다, 왕자님. 오크우드의 옛 고향인 드레노어의 자네라고 할까요? 놀랐군. 오래전 카드가와 얼라이언스가 이 세계로 원정대를 보낸 때가 기억나오. 그때 카드가가 오크를 거의 말살했었소. 네일줄은 탈출하려고 거대한 차원관문을 열었 열었지만, 그 결과 행성을 조각내고 말았지.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배아가 된 이 세계에서 우리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일리단이... 여기? 어째서 이 황무지에 머물고 있는 거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동의하오. 나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소. 우리 동족의 마법에 대한 갈증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오. 정말 황폐한 곳이군. 사흘 동안 행군했지만,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으니. 그래도 이곳에 우리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저도 방금 바람에 실려온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이트 엘프라니, 여긴 왜 온 걸까요? 감시관 마이예브가 일리단을 체포하겠다고 했었지. 전사들을 이끌고 그를 추적하려는 것 같소. 저기! 일리단이 철창에 갇혀있소. 나이트 엘프가 요새로 끌고 가려는 모양이야. 놈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일리단님을 구출해야 합니다. 뭘 꿈을 대고 있는가? 기꺼이 해주마. 훌륭하군. 뭘 마실 텐가?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군. 최선을 다하겠다. 불의 세례를 받아라! 어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이곳은 언제 있나?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한 번 해보지. 불안하군. 한 잔 더! 어서 움직여야 한다. 이루어지리라. 날 거질리게 하지마. 불안하군. 물이 빨라 보이는. 불안하군. 날 거질리게 하지마. 어서 움직여야 한다. 아주 좋겠. 기꺼이 해주마. 최선을 다하겠다. 이루어질. 아주 좋겠. 1, 2단이 의식을 잃었다. 게다가 이 마법 자물쇠를 여기서 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어.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는. 훌륭하군. 이루어지리라. 목이 말라보이는! 수란? 뭘 꿈을 떼고 있는가? 어서 움직여야 한다. 아주 좋아. 훌륭하군. 노을이 주자라. 업무 공격! 다운을 우선 마세지. 좀 막내. 배터말고 안되지 않으셨다. 적극적인 공격! 굳이 잘 안되어오는가. ㄷㄷ 힝힝힝힝 ㄷㄷ 어서 움직여야 한다 기꺼이 해주면 내 반드시 복수하라 마라가 부족합니다 아주 좋아 최선을 다하겠다 무슨 문제 있나? 블러드 엘프와 나가로군 너희 추악한 종족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나이트 엘프의 뜻을 거스르는구나 목이 말라보이는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뭘 마실 텐데 불안하고 훌륭하고 무엇으로 언제 있나?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목이 말라보이는 시간이 없다 빌리지어 이런 장난은 지긋지긋하다 밀리다는 내 것이야 아 거기에 스티커가 집중들은 이 메인은 정리로 우리 이제 침략을 드라마콘 마이애브의 감옥에서 마이애브가 낫자 만 년을 더 보낸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주인님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저들 덕분입니다. 저들은 누구냐, 바시. 저기 젊은 엘프는 나치익은데. 스스로 블러드 엘프라 부르는 이들입니다. 오래전 주인님을 섬겼던 명가의 마지막 후손이지요. 여긴 켈타스 왕자입니다. 왕자와 그의 동족은 주인님의 지혜를 받들어 일리다님의 뜻을 따르기로 맹세했습니다.